오늘도 행복한 하루 모든 것 즐겁게 노래해 걱정은 저 멀리 던지고 모두 소리높여 아님 말고 예! 오하영 짜자잔 아 너무 시시해 보이지? 화분해 그렇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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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장 간장 생강 미링 물 소금만 부어주세요 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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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해봐 나가서 비 많이 온다 280엔 인절미 가루가 파네 여기도 인절미 가루랑 김 양파 이걸 불러야겠다 짠 짠! 스리라차를 오늘 샀어 해서 맛꼬짱도 먹어보고 저도 먹어보는데 고기랑 찍어도 맛있고 전이랑 찍어도 맛있고 맛있지 맛꼬짱? 음! 숙주 돼지고기 불고기랑 동그랑땡, 오이 무침, 김, 소고기 묵국이랑 해서 먹고 있답니다. 아웅! 우리 왕자님은 짜잔! 짜잔! 뭔가? 으아앗! 조금만 더 좋아해! 아, 진짜 진짜 Не 알겠는데 띠저뜨 먹자 파파가 한거야 파파가 없는, 아니예요 아람아, 파파야 맛있어, 아람아? 응 응 이렇게 하면... 혼자 할 수 있겠어요? 응 5만원 5만원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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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야 아름다운 진짜 맑고 싶다 응 기노마는 뭐였지? 산붕이 있었는데 응 진짜 추워 조제? 맘 엄마 조제 지지 지지 맘마 어제 피곤했어 라방하느라 피곤했어 우리 조제 조제 엄마 신발 좋아 아리가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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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이제 청소 좀 하고 김치만두 4개 삶아서 점심으로 먹을까 합니다 김치만두 4개 삶아서 김치만두 4개 삶아서 점심으로 먹을까 합니다 태국 첫 번째 지금 부지런히 잠 보러 가요 오늘 너무 추운 거 같아 바로 인정! 나라맞정 좋아하니까 오징어 하나 사고요 바쿠 하나 사고요 나라맞정이 좋아하는 이끌어 타이오나 사고 마그로도 하나 사고 치이타케바 짜고나는게 있네 귀엽다 타락부 사고 다스모츠 맛있지? 짜싸나서 이 김치라도 사서 오늘은 먹을거에요 날카이 먹는 소유 이렇게 잘라서 마음먹는 게 너무 맛있겠네 오늘은 히나 마쯔이래서 이 모모꽃도 사회가 될 것 같아요 아 예쁘다 만드는 과정은 없지만 일단 아라마짱이 좋아하는 걸로 만든 쥐라시쑤시 5살의 히나 마쯔리 아레카사, 히나 마쯔리의 브리트들 아레카사, 오늘은 히나 마쯔리가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수 메시가 있어요 아마도 수 메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운이, 미이, 미이, 그리고 토핑을 소스에 찍어 먹어요 음... 음... 멜록 마키 주시가 좋죠 그렇죠 음... 좋은 느낌 음... 너무너무너무너무 맛있어 너무너무 맛있어 띠용 手巻기가 정돈 응, 정돈이 났다 入れる量가 네, 정돈이 응, 정돈이 ひな祭り 사쿠라餅と 안고가 많아 오구장, 먹을 수 있어? 네, 감사합니다 땡큐 응 맛있어 아, 안 먹을래? 엄마, 나 먹을게 텔레비전에서 마차 라테에서 너무 먹고 싶어서 마구장에 사다줬어요 지금 먹고 있죠 희나마추리 온난아고노히 코코아 유즈짱노 오우치 엄마가 아라마춤 아裡 코코아 아라마춤 오우치 오우치 아마도 llie나 오리지이 오우치 아야마춤 오우치 私たち、お出かけしたいわ。 お出かけしたいなら、連れてってあげるにゃー! アラマちゃん家の猫が言いました。 ピョン! お雛様、どこ行くのですか? ガーガー! キラキラ光る綺麗なものだー! カラスがやってきて、いきなり扇をくわえて、空に飛んでしていてしまいました。 私の奥義を返してー! お雛様は、カラスを追いかけます。 なんと、こんな所に置いてあります。 奥義を取り返してくれました。 まー、アリスさん、ありがとう。 ひーはら、ひーはら、お雛様とお代理様も一緒に踊りまーす。 その時です。ガチャ! ただいまー! アラマちゃんが帰ってきました。 ひーの人魚たちはあわてて、元の場所に戻りました。 あらー! 白鮭が空っぽ。ひなあられもなくなってるし、なんだか並べ方もぐちゃぐちゃだし。 その時、お代理様がお雛様にそっとウィンクしたことは、アラマちゃんもお母さんも気づきませんでした。 おおしまい。 おやすみ。 おやすみ。 ああ、ちょい。 うん、おねんね。 彼女はおやすみなさい。 白鮭が空っぽくなっている。 おやすみなさい。 彼女は楽しんできました。 あら、おやすみなさい。 赤ちゃんのおやすみなさい。 ちょっと、 白鮭が空っぽくなってる。 おやすみなさい。 너무 매워 너무 맛있다 진짜 반숙이에요 키 홀더가 이런게 있네요 귀여워 와 진짜 대박 귀엽다 하나씩 하나씩 해서 사갈려고요 아 너무 귀여워 너무 좋아야겠다 아빠가 왔는데 귀여워 너무 귀엽다 어떡할까 이거 와 너무 이쁘다 진짜 예쁜 사탕이다 너무 이쁘지 레아 치즈야 와 와 이 치즈 케이 너무 맛있겠다 네 이 치즈 케이크 이 치즈 케이크 반절이 커팅 해줄까 으 으 으 오늘은 모짜렐라 치즈랑 토마토 올리브 샐러드고요 그리고 소고기 그 다음에 이거는 엔트로비 버섯볶음 김이 왜이렇게 많아 막고짱이랑 아라맛짱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나또 후리깍게입니다 짜잔 짜잔 제가 먹고 싶어서 짜잔 이거는 새우 갈릭 하와이안 셀 아 뜨거 아 뜨거 뜨거 어 하야이요 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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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토실토실한데 진짜 괜찮아요 너무 맛있어 바라마짱 볼따고 같이 토실토실하다 먹고자 맛있지? 짜잔 이거는 큐리입니다 위아미 고기입니다 고기 맛있어 프리티 스리랑카? 스리랑카잖아 이스탄불 이스탄불이잖아 매콤하고 맛있네요 낙지 이제 물에 안 넣어봅니다 이런데 김이성굼 ㅋㅋㅋㅋㅋ 내 소녀야 야맷데? 마지데? 내 기모촌 보아노 어우 맛있다 내가 그날 두 병을 마신거야 내가 두 병을 마신거야 너무 맛있다 신난잖아 저거 짜잔 음 이거 탕크 토프야 어머 야 탕크 토프야 조지 왜 쓰린거야 왜 쓰린거야 왜 쓰린거야 하나만짱 나뚜 먹을거에요? 응 맛있어 어떠어? 응 맛있어 응 1% 응 이렇게요? 고양이 신발 너무 이쁜데? 그치? 응 왠 아부가도야 왠 아부가도야 아이가 아아이이자 바나나를 야야가 있나봐요 우와 바다에 바나나를 야야가 있나봐요 이거는 종이접기인 것 같고 DIY로 이렇게 안에 들어있어서 오 이거 해야겠다 갖고 다니기도 편하고 해서 이걸로 살까 해요 이거 하나 사서 편지 쓰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뭐지? 이스타 그건가 보다 이거 하나 사야겠다 너무 귀여워 요 고양이 가방을 골랐어요 배고파서 일단 인도 카레 먹으러 왔고요 지금 카레 4종류랑 그 다음에 라이스 조금 샐러드 해서 담았어요 이따라키마스 소스가 맵다 잠깐 잠깐 이렇게 보러 온답니다 음 예쁘다 예쁘다 바타고니야 뭐지? 괜찮은데? 음 음 너무 멋있다 음 역시 알라딘 예뻐 음 가스고 노래 와 대박 귀여워 알라딘 꺼 와 라마짱 꼴로 하나 사야겠다 와 이게 뭐야? 스테링에서 이런게 나왔어 대박 와 너무 예쁘다 세트로 해서 7500원인가 보다 멋있다 멋있어 나중에 코펠도 한번 바꿔야 되는데 나중에 코펠도 한번 바꿔야 되는데 스카이츄리버 아라마짱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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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다 가기가 와 진짜 크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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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se 가 econom사로 가 рав DID 맛있겠다 바이바이 고고 딱 흐르네 고고 바이바이 바이바이 I love you 오 신기하다 이거 뭘까 이거 박스 예쁘다 그치 아르마장이 골랐던 핑크컵 이건 밥그릇 이건 밥그릇 이거는 쿠키가 들어있어 이거 봐 아르마장 와 이거는 뭐야 티가 들어있고 이렇게 밥그릇인데 너무 예쁘죠 이거 파스타 네 파스타입니다 이거는 라이스 ONE 이거는 밥주걱 너무 귀엽죠 이거 봐 너무 귀여워요 뒤에도 이렇게 되어있고 조금 펜인데 되게 신기하다 뭐라 할 수는 없지 아아아아 아이고 우리 군덩이 하트했어요 신기하지? 좋아요? 근데 꼬꼬리 할 때는 좋아? 응 해봐봐 한번 여러분도 해봐봐 아아 알아봐 그러네 아아 알아봐 그러네 아아 알아봐 답답해 아아 알아 Zoom 아아 및 감사합니다.